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 관련해서 해줘야 될 것들 해주는 게 맞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일이랑 모레죠. 내일 보는지 모레 보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수업에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제가 받은 프린트물에 나왔던 것들은 전부 다 안키에 정리를 해줬어요. 그냥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준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나오는 어떠한 문법적인 맥락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디딤돌을 하나하나 다 놔줬어요. 다만 아이한테 받은 프린트물이 몇 장 되지 않아요. 그 후에 나온 게 또 있었다는 것 같기도 한데 한 장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해줬죠.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원노트에 문법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낸 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냅니다라고 카톡에 문자로 보내뒀고요. 그런 거랑 조합해서 오늘 수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 같이 짚어주고 뭘 모르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면서 최종 점검을 조금 오늘 시간에는 한 번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다만 아쉬운 거는 이렇게 시험 관련해서 뭔가를 수업에서 하는 게 굉장히 돈이 아까운 행동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점검을 해줘야죠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능하다면은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지만 안 될 확률이 높아요. 제가 볼 때는 네. 일단 학생한테 받아야 될 것들 있으면 받고 그러고 나서 진행할 수 있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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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